아이고 오늘 우리 길성상회가 광 문짝을 고치는 날이군요 광 문짝을 고쳐 가지고 막 어 그래도 그래서 그런지 문짝은 쎄 거네 오늘은 이 길성상회에서 광이 좀 좁아 좁아서 여기 주인 아줌마가 동네 아저씨들한테 막걸리 한잔 팔아주고 광 문짝을 고쳐 달라고 했다네 그래가지고 아저씨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뜯어 붙이고 아 근데 이 위에는 또 그냥 기어서 붙여버렸네 모자국도 좀 똑바로 하면 안되나 이렇게 엉성하게 막 박으셔 오오오오 하하하하 근데 여기 창문 여기 와끌을 해야겠구먼 아저씨들이 와끌하고 문짝 넣고 경첩 달구 그럼 다 다 될 거 같네 아유 그래도 더 좋아지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길성상회 아줌마 이거 좀 버려 왜 이런것 좀 왜 이렇게 이런걸 이쪽에다 놔둬요 제발 좀 여기다 뭣도 있지 롱 아 이거 하면서도 이 앞장 길성상회보다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다고 아 나 지금 잠자야 되는데 지금 큰일났네 이러다 진짜 뒤지면 어떡해 오늘 목사님 오셔서 밥 사주고 또 가셨는데 몸관리 잘하라고 하시던데 나보고 그날 갤갤갤갤 오래가라는데요 짧게 나는 짧게 굵게가 아니고 그러지 말라는데 나보고 너같은 인재는 오래오래 꾸준하게 이걸 해야된데요 세차한 바구니도 좀 만들고 이거 70% 정도 지금 75% 정도 됐네 작은 묘사들이 작은 묘사들이 있으니까 쥐 잡는 날 뭐 이런 것도 좀 붙여 놓을까요 하나하나 이 관객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꼭 비례적으로나 꼭 맞지가 않고 엉성하더라도 이 부분도 톱이 지금 나무 썰다가 바꿔 놨잖아 재미있잖아요 어머 저기다 조그만한 톱이 나무에 박혀 있네 아 지금 이 시추에이션이 문짝을 지금 뜯어 고치는구나 이거 하나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망치도 있고 이런 스토리라인이 이쪽에서 보면 또 이런 이벤트가 있고 또 이쪽에 보면 또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 길성상의 하나에서도 굉장히 재미난 연출이 되죠 아 재미있다 정말 빨리 사야 되는데 정말 너무 재미있어 I love you 길성상의 아줌마 아줌마 그 아이스 케이크나 좀 갖다 놓으셔요 불량 식품 좀 말고 좀 제대로 돈 거 좀 갖다 놓으셔요 하하하하